시작! 신이쇼! 대한민국을 이기게 해줬소서! 대한민국! 대한민국! 이기게 해주는거 맞죠? 네 한번만 더 해줘요 신이쇼! 대한민국을 이기게 해줬소서 아니 그런 걸 누가 알아채워줬어? 힘이 넘치네요 이길 것 같아요 오늘 다 축구, 야구, 배구 다 이겼으면 좋겠네요 파이팅! 파이팅! 여기 V 한번 해줘 하나, 둘, 셋 태극기 들고 태극기 얼굴 옆에 손도 V 네네